4. 저녁게 4. 스테이징 베리가 또 놀래켰지 너 이제 좀 가라앉았네 동생을 이렇게 놀래키고 그러면 어떡해 지도 놀래면서 씩씩거려 괜찮아 코비 흥분해가지고 핑크인거 봐 발바닥도 보자 세상에 발바닥도 핑크해 꼬리는 많이 가라앉았네 가볼거야? 어디서 이렇게 마주 보고 누워있어 정말로 집사2세 둘이 왜그래? 둘이 싸우지마 베리 등 봐봐 코비 이거 보여? 누나한테 그러면 어떡해? 저러고 빠져있어 코비 코비 왜그래? 코비도 왜그랬어 응? 왜그랬어요 코비 그냥 화가 났어요 잠깐 듣기싫어 아휴 진짜 누나 털을 저렇게 한번등에 뽑아놓고 하지마 그렇게 이렇게 응? 베리 화 잔뜩 났잖아 잔뜩 화가 나고 예민해졌어 베린 그래도 아빠가 더 좋지? 아빠가 구해줬어? 엄마가 구해줬지 엄마가 구해줬지 엄마가 구해줬어? 응 생생내기 뭘 구해줘? 누나가 놀았지 응 뭐야 코비 너도 니가 잘못하면 아는구나 그러지마 내가 코비를 빗질로 혼내줘야 되겠어 빗질로 혼내줘야 되겠어 irse 아이 lifting reck icon 아이듬 엄마가 깨 wear 엄마가 어깨비 팀 Robbie 응? 누나가 그렇게 괴롭히면 안 돼 응? 싸우면 안 돼 누나가 그렇게 코비를 홍고냥 냈습니다 코비 이만큼 빅질 시켰어 잘했지? 그치? 복수했어 아빠 복수? 그렇다 매워요 폭풍 자두 쥬쥬쥬 맨날 먹기 좋은것 같아요 먹기 좋은것은 먹기 좋은거 같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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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